네! 방탄소원단과 함께하는 방가방가 방탄가 술 드셨어요? 바로요! 와 나이스! 방탄 룸스! 어서와! 방탄은 처음이지? 오늘 방탄가요 방가방가 2회입니다! 1회 때 랩몬스터 씨의 아니라고요! 엄청난 화약으로 우리가 지게 됐지만 그때 소감 2명만 들어봅시다 벌칙바른 형! 저 아직도 아파요! 부어올랐어요 진짜! 지민이 소감돼요! 너무 세세히 때렸는데 아프다고 징징 그럼 오늘 더 세게 때리지 않을까요? 알겠습니다! 오늘도 딱박받게 적을까요? 네 그렇습니다! 정말 저번주 흥미징징 했었는데요 이번주 주제, 이번주 게임의 주제는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! 청각으로 알아보는 노래입니다! 이야! 방의 노래를 청각으로 알아보지!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? 이겼네! 이겼네!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완전 진짜 저 귀 진짜 장난 아니에요! 이거 죄송한데 너무 불공평하네요! 래퍼대 보컬팀! 너는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어김없이 벌칙을 정할 시간! 벌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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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벌칙 뭐였는데요? 저번 벌칙 뭐였는데요? 우리 다리 털대기! 청테이프! 야 지도 작살나는 거야 저거! 끝나는 거야 이달이면! 청테이프! 개드랑이 털대기 어때? 아니 진짜 청테이프 바르고 이렇게! 자! 래퍼대기! 빨리 벌칙을 정해야겠나 우리! 이게 되나? 자 벌칙 정해졌습니다! 벌칙 정해졌으니!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! 렛츠고! 내 기도사가 있다! 바로 가는 건가요? 바로 시작하죠! 첫 번째 문제 뭔가요? 첫 번째 문제! 노래를 정말 잘 듣고 들리는 가사를 렛츠고! 아 들리는 가사! 렛츠고! 뭐야 뭐야? 뭐? 한글에 렛츠고! 잠깐만 잠깐만 저랑 위에 포조? 뭐 뭐라는 거예요? 이걸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?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!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! 한글 맞춰! 한글입니다! 렛츠고! 왜 이렇게 들리는 게 뭐라는 거야? 듣자! 근데 이게 한글이 뜻이 있는 거야? 아니면 의성어에요? 뭐예요? 내가 봤을 때 저쪽도 히히이! 하나, 너도나도 이런 거 좋았을 것 같애 제한번 보면 완벽해요! 벌써 80초 이상입니다! 공개! 하나, 둘, 셋! 봐봐! 해누리 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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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준비한다면 눈이 내리면 홀로 이거요. 진짜로요? 이런 너는 달리 납돋아니야. 왜요? 새로 너는 달리 납돋아니? 뭐라고요? 뭐가 들려요? 지금 뭐가 들려요. 피 이리 호흡을 해서 홀로. 야 이건 진짜. 2주 중들하고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. 야 이거 장난 아니다. 야 난이도 진짜 어렵다. 2주를 하고 추리하기로 하면 돼. 추리 추리야. 나 몰라. 업종을 못했어 학교를 안 갔어 나는 아냐 안 가는 게 아냐 다시 말해 난 트리게 안 됐니 학교를 안 간 이유를 추리해서 적어주세요 아 나 이거 아는데 나도 이거 한참 저녁에서 유행했었잖아 추리해 그냥 그 음악 때문에 아니야? 음악을 하고 싶었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? 갔던 곳이래요 왠지 이거 맞는 거 같아 어렸을 때 그러면 학교 맞추고 뭐 했어요? 뭐 구슬치기 그런 거 안 했어 무슨 검정 호모 신씨를 비서치기 이런 거 있나? 안 했어 다 공개하겠습니다 저쪽은 뭐라고 적었나요? 당구장 땡냉 우리 그냥 분신 먹으러 당구장 가려고 학교를 안 간다 분신 먹으러 당이 뭔가요? 이쪽이 좀 비슷하네 이쪽이 좀 비슷하네 가끔 오락실에서 당구장 이기다 그래 이쪽이 좀 비슷하네 어쩌냐고요 예 당구장이 고마 고마 당구장이 이기다니 야 저녁 학생이 쌍둥이가 당구장 가 당구장 아니야? 당구장 아니야? 예 당구장 아니야? 스위프트 장전 발사하기 전에 자유들이 불어난 예스 완전 예스 뭐라고요? 네 정답 아 응 형 발음연습할 때는 아예이요 우로 합니다 응 아예이요 우 아예이요 우 아예이요 우 아예이요 우 아 야 오요 오요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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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라고? 아 나 봐 봤어요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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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이 그래도 이긴 거 같아 저쪽이 멘붕이야 이거 뭐냐 이게 아마 제가 더 비슷할 거예요 공장장 공장장이에요. 저는 공장장이에요. 갱장 공장 콩장장 공과 콩은 큰 차이가 있어. 공 봐봐. 얼마큼 콩이 이만해. 공간이 이만큼 좋아. 네. 오 좋아. 좋아. 좋아, 받아쓰기 보는 것 같아. 됐다, 됐다. 야. 결과는 6개, 10개, 9개, 8개. 공장장.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. Oh my god. 기사님 이런거 맞는거 같아요 비싼 핸드폰 부터 파트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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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로우스 선생님 정답은 효진 공유로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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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유진 현재 평일에 조종할 수 있는 가격은 아 이거 찍는거 잘할게요 여학을 안 간지 너무 오래가지고 성인 기준인가요? 이렇게 비싸다고? 5천 원 김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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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빠팀이 맞추면 벌칙 곱하기 2배 오빠팀이 맞추면 벌칙은 면제 저희는 모험이잖아요 그럼 모험합시다! 모험하며 살아야죠 형님들 우리가 뭐 짧게 본 사이도 아니고 네 갑시다 갑시다 그래요 가요 왠지 쥐고 두려워할 것 같은데 이것도 단체문제일까? 단체문제입니다 야 나 셌어! 나 셌어! 나 셌어! 방금 셌어! 방금 나온 구절 말씀하신 건가요? 아님 전체 말씀하신 건가요? 어 저는 12번이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지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알고보면 에이 에 에 에 에가 아니야 에이 에 에 에 에 아니에요? 뭔가 근거 있죠? 뭔가 에 에 에 에 에 작게 하면 알려주실래요? 나 들려요 아 바로 팍 확인 마지막에 약간 작게 에이 약간 이런거 하다보 약간 들게 있어 그렇죠 아 당 Rent 히히히히히히 표멍임 내 말 미워조면 크날페다 이렇게어서 그렇게 나와나온거에요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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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eнь melodyる이을 듣지 않았어? 승민 팀은 랩 버스입니다 맨손스 입에 넣고 콜라 마시기 고리차 하나 더 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 비 진민이 딱밤 때리기 와우 제가 맞습니다 너요 너랑 니 이마랑 두 사람 빨리 정해져 Cut 콜라 누가 마시나? 너가 또 마시면 재밌겠다 아 아는거야 또 마실 수 있는거야 안 눈면 찐 거 가위바위보 슬픈 여간에 1번 야 안 짰어 야 안 짰어 안 짰어 일단 빨리 시작해라 일단 막 시작해라 막고 아 진짜 약해요 저는 자 아 괜찮아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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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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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됐는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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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마무리 에취니 벌칙 컴건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